MBC 경남은 경자년 새해 슬로건을 새로운 기준 MBC 경남으로 정했습니다. 보도와 제작 전반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서 공영성과 지역성을 구현하는 지역방송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새로운 기준 MBC 경남. 새해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MBC 경남의 약속입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4.15 총선 선거방송은 인물과 공약검증 중심의 보도에 재미를 더합니다. 뉴미디어와의 콜라보가 선보인 유익하고 재미있는 선거방송. 보도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치열하고 깊이 있는 취재. 기자와 피디의 협업으로 새롭게 선보일 시사 제작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여론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소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는 수소사회기획. 창원통합 10년, 비전 100년 기획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놀이터를 통해 주민 자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지역의 역사와 임무를 소개하는 연중 캠페인. 지역과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예의장을 열어갑니다. 디지털 미디어 부문 투자 확대와 새로운 플랫폼 구축으로 시청자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기준. MBC 경남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